네, 오늘의 시그널은 J-O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J-O C&T 도전제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제목을 깔끔하게 항상 바꿔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C&T 도전제 잘하는 J-O 요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문대시 그거잖아요. 문신대지. C&T 도전제를 잘한다. C&T 파우더 2차전지 소재 기업인데 2차전지 지금 소재 중에서 양극재 업체가 우리나라의 2차전지 주가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주로 중국의 CATL은 LFP 배터리 만드는데 그게 인산리튬 처리여서 가격이 조금 싼 맛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일부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LFP를 주로 안 하고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을 주력을 하고 있다. NCM, NCM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이니켈하고서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이유가 똑같은 배터리를 달았을 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니켈의 비중을 높인다. 그런데 그 배터리 안에는 형태가 다 있잖아요. 사각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파우치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으로 얘기하면 방이 정해져요. 방이 벽이 더 이상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방 안에 사람들이 이름이라고 생각해봐요. 사람 이름이. 니켈도 들어있고 코발트도 들어있는데 니켈이 너무 많이 먹어서 아까처럼 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 안에서 걔가 너무 몸집이 커니까 조그매져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니켈로 가면 니켈의 함량이 높아져서 니켈이 뚱뚱해지면 그럼 나머지는 들어갈 데가 없으니 더 하이니켈로 가려면 나머지 애들이 완전 삐쩍 마르던가 그런데 그렇다고 걔네가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성능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CNT 도전제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기존의 도전제는 카본 블랙입니다. 일단 도전제가 뭐냐면 전기가 더 잘 흐르게 도와주는 거야. 이걸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한 NCM이나 NCM에 그게 양극재고 또 음극재가 있잖아요. 흑연이나 실리콘으로 했던 양극재, 음극재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성질이.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높여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게 도전제인 거예요. 이 도전제가 양극재에도 들어가고 음극재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기존에 쓰던 카본 블랙 대비해서 카본 블랙이 예를 들어 100을 차지한다면 이 지금 CNT 도전제로 바꾸면 20%만으로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예를 들어 10kg였는데 얘가 2kg로 줄었어요. 그건 8kg만큼 아까 뚱뚱한 애가 더 방을 차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니켈을 더 늘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확보된 공간에다가 활물질, 양극활물질이든 음극활물질이든 5%에서 10%를 더 늘 수가 있어요. 이 빈 공간에다가. CNT 도전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아지니까요. 카본 블랙보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서 다중벽, 소수벽, 단일벽이 나오는데 일단 그냥 단일벽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탄소벽, 벽수가 아까 말한 그 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의 벽. 벽이 적을수록 저항이 적겠죠. 테니스 공을 막 던졌는데 벽이 많아봐요. 그러면 따다다다다 맞겠죠. 그런데 벽이 하나면 땅 한 번 맞고 말겠죠. 우리 저기 스쿼치 치듯이 한 쪽만 있으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탄소벽이 적으면 양산이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리고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중벽은 벽이 8개에서 15개고 단일벽은 당연히 1개죠. 소수벽은 3개에서 5개.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의 옥시아리라는 업체가 단일벽 CNT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CNT 도전제로 바꾸면 카본 블랙 도전제를 쓸 때보다 공간이 5배가 넓어지니까 니켈을 함량을 더 높일 수가 있어서 하이니켈을 더, 지금 80%인데 예를 들어 95% 하이니켈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일벽, 비싸고 까다로운 부분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으니 이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한테 아주 좋은 변수가 생긴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반역 시작됐다고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거기서 러시아가 밑보인 거 아닙니까? 유럽하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 중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단일벽 CNT를 쓰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주로 북미, 유럽 전기차 시장인데 중국은 러시아랑 친하니까 이걸 쓰겠죠. 그럼 나머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옥시아를 쓰고 있다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겠죠. 만약에 비슷하거나 비슷한 능력이 있는데 더 싸게 공급하면 그걸 택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CNT 도전자라는 건 JEO, LG화학, 금호석유화학 정도 되는데 지금 단일벽 CNT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개발을 성공해놓은 게 JEO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낙수 효과를 늘릴 수 있겠죠. 러시아, 옥시아가 러시아 기업을 밀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기업을 찾다 보니 한국에 굉장히 능력 있는 기업인데 러시아, 옥시알보다 싼 가격으로 단일벽 CNT를 준다더라. 이러면 이제 2차전지 소재에서 양극재가 분명히 중심인데 우리 또 도전지하는 업체 나노신 소재가 또 있잖아요. 그 업체랑 같이 JEO도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CNT 도전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JEO였는데요. 가격 전략도 잠깐 보겠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상장을 하자마자 계속해서 오르다가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21선 타고 이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다가 만약에 한 번 빵 터지면 4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JEO 지금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같이 힘이 실리면서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잔디밭 거래량에서 조용할 때 사는 게 매수 타이밍입니다. JEO 지금 행보 구간인데요.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